다르킨멘은 사망한게 아닌가요 사망 선고 받았습니다 다르킨멘은 곧 죽는다고 하네요 시안부 인생이라 죽기전에 많이 즐기다 가겠습니다 오픽님 스왑 될까요? 나 후픽할래 서폿한테 오픽은 너무 과분하다 불치 주셈 나 불치 있나? 야 이게 있네 서폿 많이 없거든요 한 열몇개 있는데 그중에 다행히 불치가 있네요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맞지? 케인으로 살짝 마시는 판이었는데 도망간거 같네요 넉넉하진 않지만 다르킨멘 조이금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만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 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 arkadaş , p.m. 앵, 앵, 키모링 아, 감사합니다 굿 무시했는데 틀림 이건 무슨 일이죠? 무시를 무시하네? 아니, 이거 뭐임? 무시를 무시하는 중 이거 슈퍼방장 뭐 그런건가? 그냥 다 풀자 아니고 강태를 반사하는 강태반사 강태반사를 무시하는 슈퍼방장 슈퍼방장을 무시하는 슈퍼강태반사 뭐 그런건가 상대 탑이 뭐죠? 세트 아니면 이거네 오데카이저 이대로 갑시다 오데 상대라도 1레벨에 좀 싸워봅시다 모데도 1레벨에 그렇게 센 편 아니지 않나? 한번 싸워보자 아니 모대야 이걸 왜 끝까지 싸워 맛있네 모대 맛있네 나 집 갈게 모델카이저가 Q를 썼으면 제가 전멸로 피했을거에요 모션이 어차피 커가지고 헬퍼 바로 씁시다 당기면서 하자 아 이게 맞자 아프네요 유채화 빠짐 무시 안에 있는거같은데 야 근데 궁있다 근데 나도 궁 배움 어 나 있어 와 다행이다 Q 힐 날뻔 야 밀자 밀자 아구리 당했습니다 과연 안 되겠다 약 야 라인 그냥 손해보자 이거 어쩔수 없다 애매하네 와 너무 아깝다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말도 안 돼 진짜 에반데 와 진짜 개 에바다 이거 아깝게 어 바텀 좋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아파 나 한대요? 꿀열매 있나? 아무도 안 먹지 않았을까? 맛있네 꿀열매 맛있네 어 이게 안 맞아? 어 큰일 났다 죽었다 어? 이게 왜 이김? 아니 이게 왜 이기죠? 야 이거 사기네 개인 야 이걸 이겨? 아니 무조건 죽었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의 길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회복이 안 되더라고 운 줄 알았는데 살았네? 저 그냥 갈게요 모붕아 수고하고 갈게 맛있네 어? 뭐야 야 아프다 나 아직 궁이 없다 친구야 어 이거는 집 다녀올게요 가르킨 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냥 2대1도 이 게임 2대1은 물인가? 자 가볼까요? 뭐 없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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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가버려 상대 딱 봐도 케인 잡을 딜이 없죠 그냥 노델드와 어? 5대 카이도 5궁이라 오면 그냥 바로 다이브 해볼게요 1분 남듯함 야 이거 역전하려면 이건 프로게이머 5명 데려와야 돼 상대 뭔가 되게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안맞자? 잘 가고 가버려 키윽으로 살고 이거는 귀환해야겠는데? 뭔가 나 놀이러 올 것 같아 보죠 사기챔이네요 맞습니다 사기챔 맞습니다 너프 예정인 사기챔 야 이걸 안치네 독하다 독해 잘 가고 제카리마 어? 아 아 그래도 타워는 깼습니다 타워는 깨다는 거 잘 가는 건 나였고 아니 그러니까요 인사를 했는데 내가 손님이었구나 내가 가야되네 오 닐라 보여주나요? 네 헤카린 보여주나요? 네 보여주기에는 좀 힘들듯함 보여주기에는 좀 힘들듯함 어 그래 수고하고 오 오 도와줄게 그냥 빠지자 깨고 가버려 맛있네 헤카린 맛있네 자 나가자 세트야 원딜인줄 알았어 녹는게 탱탱한거 맞아? 상대 그냥 안하는데요 게임은?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맛있네 야 달다 맛있다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래도 3등이야 고맙습니다 탈진이네 탈진이네 상대 텔프를 안 들었네요 12분안의 변신 아우스락하겠습니다 가능할까? 일단 뭐 도전해볼게요 일라오이도 일라오이도 1레벨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 유저 못한다 이런거는 본인 만라이도 아니면 말하면 안되거든요 상대 이즈 개못함 했다가 우리팀이 지면 어떡해 좋은 역할을 하는걸 못봤어 저런 채팅이 일라오스가 있네요 반피 조금 더 나갔을 때 첫 번째는 아우스락 아우스락 от 북아라 그 소속 꼬마 또 흥 좋게 자 흐와 종 나오는 견제를 좀 할게요 탈진 아 내 대포 이랩 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할만함 좋아요 어플이죠 이거 저려 아 좋았습니다 야 나 우리팀 온 것도 몰랐어 처음에 둘 다 자라졌다 좋았습니다 좋아요 사실 안거리기만 하면 질각이 잘 안나오죠 상대 탈진도 있어서 더 무리는 안할게요 아 이게 끌려? 아쉬운데? 종 빠지긴 했어요 그래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에바 뼈오파가 있는데 뼈오파가 있는데 5골드 아 변신 성공 아 좋았습니다 끝 성공 아이 잘 쓰겠습니다 아이 바텀도 굿 퓌잉 뼈잉 뼈잉 이모링 타사님 타사님 안녕하세요 아 어버용 감사합니다 아 내가 온것 같아요 네 자 나가자 어? 쇼 바랍쇼? 와 다행이다 세주 있나요 혹시? 무섭다 무서워서 도망가자마자 갑자기 세주하니가 뭔가 일라오이가 멈칫멈칫하는게 수상하더라구 쭉 뺄만도 한데 잠깐 거리를 주더라 어 뭐 할건 없겠네요 게임이 터져가지고 발 크긴 했는데 쓸데가 없네 쓸데가 생김 쓸데가 생겼네 맛있네 아우 좋았습니다 좋 맛있다 야 이건 뭐냐 어 그래 자 들어왔으면 어 좋 아우 좋았습니다 와 궁쿨 너무 아까워 진짜 아깝다 궁 계속 방클 해봤는데 안됐네요 그냥 가면 안된데요 그냥 가면 안된데요 가줘야겠는데 이거는 가줘야겠는데 이거는 잘 빨았죠 어 맛있다 잘다 이런데 있나 일라오이 일라오이 카타 둘이서는 나 못잡을텐데 빠졌네요 안빠졌네요 자 나가자 와 왔으면 죽어야지 어 궁을 아낄게요 그냥 전멸이 없어가지고 못쓰기도 아깝다 어 어 골드 어 어 어 어 어 어 야 W 이게 안맞냐 너무 안맞는데 아 아 나가자 절대 안되지 가버려 어 네 흐흐흐흐흐흐 맛있다 어 아 수고했습니다 되지 이무기 잡기 이무기 잡기 뭐죠? 아 네 좋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마침 1등 와요 가보자 가보자 당당히 좋습니다 분위기 찍고 안되겠다 그냥 가자 사람들이 좀 바짝 뒤처쳐왔네 안돼 어랍숭 네 어 이거 설마 에이 설마 설마 어 어 어 어 어 설마 여기서 타나?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주센 오케이 오케이 뭔 탈락이여 1라운드에서 난 일로 가야지 아 수고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인사 한번 흠흠흠흠 나 그냥 갈게 흠흠흠흠 아 수고하셨습니다 흠 흠 어 야 이거 꿀잼 맵이긴 한데 be 여기서는 탈락 확률이 한 5 알 정도 되거든요 흠흠흠흠흐흠 난 처음엔 천천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나갔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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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흠 그치 어? 어? 괜찮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아직까진 괜찮다 괜찮은 거 맞나? 어? 괜찮아 왕가 오오오오 아 어어어? 어?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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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